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은DSM뉴푸시기. 꾸미는 고추장도 맛있어 매운 고추장도 잘 먹다가 고추장도 잘 먹어요 단무지는 고추장도 잘 먹어요 고추장도 잘 먹었죠 아... 마지막으로 뺏기 오이도 쩝쩝 마이도 쩝쩝 또 마이도 쩝쩝 먼저 쩝쩝쩝 웅 오징어 오징어 이제 마요네즈에 있어야되요 운명에 짜게되면 아주 맛있어요 온갖 오만에 있어 오징어는 친절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라면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라면은 다 먹기 좋은 라면 라면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만 하면 더 맛있엉 그냥 배불러는 너무 좋아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전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해요 요즘은 배불러가 조금씩aud이 있어요 조금 더 먹는거라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깊은 부분이 고소하죠 너무 맛있어서 재료들 다 먹어요 대표님의 아이스크림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다 먹어야겠어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매운이 더 좋네요 고기에는 고기와 소스는 질감하고 좀더 더 맛있어 그곳에 가득한 소스는 짜장라면 아삭아삭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이 들어있는 맛을 işi 그래서 이쁘게 먹으러 간장도 먹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를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를 먹는 를 먹으면 좋겠어요 더 고소하고 저는 를 먹으면 좋겠어요 어... 어어... 뜨거운 야채 진짜 재밌는다 début에는 치즈가루는 깍두지 않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들어있어서 마카롱으로 먹어서 이쪽을 찾아뵙어요 치즈가 너무 잘 안 오징어 영상에서 만나요!